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조슬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귀동뉴스 협찬입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혁신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은퇴한 진경회장 의결권 삭제안이 부결됐습니다. 뉴욕교협은 지난달 30일 뉴욕순보금연합교회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은퇴한 진경회장은 교회의 대표가 될 수 없으므로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교협 증경회장들의 반발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날 임시총회는 특별혁신기획위원회가 만들어 법규위원회의 심의와 임실행위원회에서 통과된 헌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열린 것입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통과된 주요 헌법 개정안에는 교협의 명칭 변경권, 회원 가입 절차 대포 강화, 상벌위원회의 삭제, 선거관림위원회의 임기 90일 연장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뉴욕교협은 지난 9월 29일 오전 교협회관에서 제48회기 회장, 부회장 후보자 정견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정견발표회에는 회장 후보 김이복 목사, 경선으로 치러질 부회장 후보에 출마한 이준성, 김명옥, 박태균 목사가 참석했습니다. 회장 후보에 단독 입후보한 김이복 목사는 한인사회의 영혼구원과 성령운동이 일어나도록 힘쓰고 교협의 화합과 다민족을 향한 열정을 갖는 교협이 되도록 노력하는 등을 주요 목표로 세웠습니다. 부회장으로 입후보한 이준성 목사는 회장을 잘 보좌하여 교회와 동포사회에 책임있는 교협으로 만들어 나가고 전도와 선교를 향한 열정으로 교회가 달라지고 목회자와 평신도가 달라지는 데 힘을 쏟겠다고 소개안을 밝혔습니다. 김명옥 목사는 부회장에 피선되면 목회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며 교회와 교회의 유기적인 연합, 교회의 본질인 말씀선포와 복음사역의 새로운 돌파거를 찾으며 본질적인 병폐 등을 개혁해 나가겠다고 소견을 밝혔습니다. 박태균 목사는 팬데믹으로 약해진 교회 회복운동을 위한 기도운동을 전개하고 교회의 본질인 전도운동 및 지역별 전도를 활성화하여 교회들의 전도가 회복되도록 할 것이며 할렐루야 대회를 세계전도 대회로 진행하는 등의 소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제48회기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는 제47회 정기총회는 오는 14일 뉴욕 효신장로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뉴욕 기독교 방송이 계곡 7주년을 기념하여 성경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성경탐사 여행을 진행합니다. 여행 일정은 워싱턴 DC 성경박물관, 펜실베니아 랜카스터 밀레니엄 극장과 아미시 빌리지입니다. 2017년 연말에 개관된 워싱턴 DC 성경박물관은 온 가족이 즐겁게 찾을 수 있는 신문화 공간입니다. 성경박물관 1층은 성경들을 전시한 전시관, 2층에는 성경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소개하는 전시관, 3층에는 성경이야기, 예수가 태어난 나사렛 마을 등을 꾸민 전시관, 4층에는 성경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관, 5층에는 500석 극장과 강의실, 6층에는 정원과 식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랜카스터에 위치한 밀레니엄 극장은 유명한 성경 뮤지컬이 상영되는 곳이며 현재는 에스터가 상영 중입니다. 또 종교적인 신념으로 현대문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형성한 곳으로 유명한 펜실베니아의 아미시 마을도 탐사합니다. 이번 탐사여행은 성경에 관심 있는 목회자와 교인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일정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선착순 35명을 모집하며 1차 마감은 2021년 10월 2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밀레니엄 극장 에스터 티켓 예매로 조기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여행사업팀 정초로팀장 718-3무사 5545, 718-414-4848번으로 하면 됩니다. 연방의회가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 셧다운 사태 현실화를 막판에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연방 상원은 지난달 30일 오후 찬성 65표, 반대 35표로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의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연방 하원도 2시간 후 이 임시 예산안을 찬성 254표, 반대 175표로 승인했습니다. 이날 조치로 연방정부가 12월 초까지는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임시 예산이 지연됩니다. 또 의회가 2022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간도 벌게 됐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수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